내 아들 3년엔 당신 딸 때문이야! 의식이 없다고요? 상태를 어떻습니까? 캐리 보는 앞에서 오빠 안고 떨어진 거라고요? 제발 못 사 일을 안 줘 꼭 해낼 거야 당신 애들 다 망쳤어! 그럼 당신들은요? 니 딸이 혼자 죽긴 무서우니까 우리 혜준이 끌고 들어간 거야! 혜준이가 불러내서 유라가 따라 나간 거야 우리 떠날까요?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캐리는 혜준이 보다 제니스가 먼저예요? 혜준이 보다 제니스 혜준이 보다 제니스